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 중에서 오늘 일부를 사용해서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오늘 방송을 열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소개했던 화면들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남이 떠서 지금 공남 중이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저희 아파트 신축할 도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역 지정을 해주라 정비구역을 지정안을 냈다는 그런 익산시 제출해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익산시장 진직해서 공남 떠서 지금 공남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앞에서 재개발 진행 과정 간단하게 순서 도표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재개발 또 무료로 유튜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보시는 화면 터치해서 무료 교육 받아보시라고 또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도시 및 주거환경법이에요. 약칭 도정법이에요. 도시정비법 간단하게 도정법. 저희한테 해당되는 이게 법령이에요. 법령. 민법 사법 예를 들어서 약사법 식품법 이런 주거법 이런 범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재개발하는 것은 이 법률 속에 해당되는 개발을 하고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야는 정부에서 딱 정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출력하면 돼요. 출력해서 사무실에 비치해놨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또 갖고 와도 되고 난 꼭 집에 갖고 가고 따 갖고 가셔도 되고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기회 되는 대로 이 법령은 쭉 다운받아서 프린트로 복사를 해서 이것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 사무실에 기회 되는 대로 비치해도록 하겠습니다. 즉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정법 이건 책자를 구태에 안 사도 돼요. 저희가 다운받아서 출력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재개발을 하는데 좀 더 알음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서로가 불신도 해소를 하고 또 서로가 알고 있어야 회의도 빠르고 어머니 쪽으로 배가 산으로 가더라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현재 추진위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통화가 연결된 분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규제를 사기로 했습니다. 규제. 규제를 사기로 했는데 한번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사용한 유튜브 방송 내용 간판인데요. 법률사무소. 개인이 이 책을 낸 게 아니고 법률사무소 부터 김종현 변호사 이분이 이 책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현재 유튜브 재개발 쪽에서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재개발 초기부터 이 영상을 많이 봤고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알려드렸던 그러한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쪽 유튜브에서 무료로 강의를 하는데 모든 분들 우리 소유자 모든 분들이 거기서 강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우리 사무실에 우리 공급으로 사서 사무실에 비치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무실 가서 한번씩 보시고 또 필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은 또 저희 조합 사무실에 복사기가 있는 게 복사해서 또 이렇게 한 10부씩 5부씩 놓으면 필요한 분들 가서 보시면 훨씬 빠르게 예산도 절감하고 빠르게 우리가 재개발을 완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위원 분 전화 연결되는 분들에게 상의를 해서 이 책을 오늘 구입했습니다. 재개발에 필요한 책이라고 제가 간판을 썼어요. 3권을 구입했어요. 9만원입니다. 10만원인데 묶음으로 3권을 구입해서 보시는 것 같지 9만원에 무통장 계좌이체로 해서 구입을 했어요. 도착 시에 추진위원 사무실에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현재 과정 복사해서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지금 한 것뿐이 없으니까 보고 싶다고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못 보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과정들 필요한 부분들 복사해서 놨다가 필요한 분들 가져가고 또 앞에 과정까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들이 추진위원 사무실 복사해서 복사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무료예요. 무료 재개발 필요한 책이라고 느껴서 연락이 되는 추진위원님들과 상의하에 한 분은 그냥 그냥 살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적극 살아 조합에 있으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사게 됐어요. 우리가 책을 사기 전에 목차 목차라고 그래요. 목차만 한번 쭉 읽어봐도 책에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목차만 한번 쭉 읽어봐도 이런 순으로 가는구나. 이때는 어떤 게 필요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방송을 열은 김에 목차하고 책 표지 한번 공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한 권이요. 첫 번째 권. 한 권. 조합, 임원, 이사회, 대의원의 총회, 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어떤 표결을 거쳐서 어떻게 협력업체의 계약을 체결해야 되냐 이런 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란 책으로 되어 있어요. 목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보면은 PC버전으로 해서 좀 늘려서 볼까요? 글씨가 잘 안 보인 게 PC버전 제가 앞에 영상에서 우리 조합원이 원안한 동, 원안한 층, 원안인 뷰 추첨 없이 선택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법령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막 지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나올 때 됐죠? 아까 말씀드린 이 법령 저희가 출력해서 필요한 분 그냥 무료로 나눠드린다 했어요. 법령 상당히 폐지가 많아요. 나눠드린다 했고 지금 보시는 화면 도면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아무 때나 와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 지금 보이는 화면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 와서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가 이렇게 됐어요. 노란색으로 조합 임원 이사회 대의원 총회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자료 공개 및 열람 복사 이렇게 돼 있죠. 목차만 한번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사업 시행 계획 수립 전까지는 어떤 업무가 있냐 무엇을 해야 되냐 뭘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목차가 두 번째 조합의 기관 조합에서 어떤 어떤 기관들이 있냐 조합에는 어떤 어떤 기관들이 있느냐 임원의 종류 숫자 임기 임원이 앞으로 선출되고 뽑는다고 하는데 임원의 종류는 어디 어디 있고 숫자는 몇 명이고 임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임원 임기 시작 시점 종료 시점 그럼 임원을 뽑았는데 언제부터 임원이 임기가 시작하고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고 언제 종료하느냐 이런 조항이 또 이렇게 책 사이에 실려 있어요. 그럼 다섯 번째 이 부분은 제가 참고적으로 시간이 되면 방송할까 했는데 여기 나와있네요. 임원 선출방법 그럼 임원은 어떻게 선출하고 피선출 자격 결격사유 피선출 피선출 피선출자 피선출자 자격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임원은 어떠한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임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갖추느냐 이것도 여기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유튜브를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임원은 신용불장자는 안 돼요.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중과 실행을 사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 다음에 기타 재개발이나 재축에 관련된 다른 쪽에서 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임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깊게 파고 들어가면 저희 재개발 구역 내에서 재개발 시점 얼마까지 물건을 소유자로 인정받는 물건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복잡한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선출 방방 이런 것들이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저희가 구입해서 보면 속 시원한 게 한 방에 빡 닿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목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입후부 절차 어떻게 입후부를 했냐 선거운동을 어떻게 했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요. 그러면 임원이 선출 관련해서 금품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하면 행사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임원 선출을 하는데 의결 정족수는 얼마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저희가 임원 선출이나 어떤 이런 절차를 받는데 한번 잘못 받아서 다시 하게 되면 또 수개월 뒤로 빠꾸어요. 혼선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한 방에 빡 끝내는 게 굉장히 저렴하게 삶을 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8번 목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보건설거 임기 임원이 어떤 사유를 위해서 임기를 못 맞춰 이럴 경우에 보건선거는 언제 해야 되고 임기는 언제까지 보느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목차 9번 임원 연임 그러면 임원이 조합장이 또 연임에서 계속 헌이 안으냐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목차 10번 새로운 임원 선출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임원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복일도 결혼돼서 안 오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임원의 직무 임원이 해야 될지 직무 임원 임원 그냥 뽑아 놔서 그냥 가만히 판공부 월급만 받고 회비만 받으라는 게 아니고 임원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회비만 해야 될 거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12번째 임원이 겸직 금지라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12번 임원의 겸직 직무 조합인이 임원이 되려면 이 동동사업에 비슷한 다른 데서 임원을 하고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3번 감사 이사대위원 출석권 감사 이사대위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위원회의를 오는데 이사가 와서 막 발언하고 픽을 한다고 그러면 운성이 오잖아요. 그래서 대위원회의는 이사가 참석 허든 안턴 발언권도 없고 피골권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사회의 때 감사가 출석 허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피골권 발언권이 없다. 이런 것들 이걸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 임원 회임을 할 때는 임원이 제 역할을 안 해. 그때 회임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 임원이 자기가 하다 부득해 사임을 해. 그럼 사임원은 제출 서류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직무수행은 누가 대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나오고요. 16번 목차에 임원 직무정지 직무대행자 어떤 임원이 뽑아놨더니 그 임무를 안 해. 임무를 그 임무를 정지시켜 버려. 그럼 정지시켜 공백이 뜨잖아요. 그 직무대행자를 어떻게 선출할 거야. 여기 나와 있고요. 임원 해임 대응 방안 어떤 임원이 진짜 재개발에 도움이 안 돼. 그럼 해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해임을 할 때 어떻게 합법적으로 빠른 시즌에 해임을 할 수 있는 방안 여기 나와 있어요. 조합장이 조합장은 평소 대처 조합장은 평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채용할 때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전문조합관리인은 또 무엇이냐. 20번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어떤 어떤 것들은 잘못하면 형사처분을 받는다. 이런 거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사회 이렇게 해서 아주 자세하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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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은 빠른 신뢰에 해임하고 또 적합한 사람은 빨리 뽑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다 나와 있어요. 대의원이라 이렇게 총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총회는 몇 분의 몇이 와야 되냐. 참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협력업체 선정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자세하게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할 때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해야 되냐. 뭐 이런 다 나와 있어요. 시공자 선정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각 책자마다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권 지나갔어요. 두 권에도 또 자세하게 나왔어요. 재개발 나오면 어떤 지역에서 할 수 있느냐. 재개발은 무엇이냐. 목적이 뭐냐. 재개발 기본계획 내용 실제 수립 사례 같은 거 다 나와 있어요. 이게 2권째예요. 2권째 2권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권째 3권째 나오나요. 나올 때가 됐는데요. 나올 때가 됐는데요. 재개발 단계도 다 이렇게 도표 나와 있고요. 3권 나오네. 꼭 알아야 하는 재개발 재건축 기본 지식 이 정도는 알고 재개발에 대해서 콩나라 판에다가 해야 돼요. 기본 지식도 책자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구역지정을 익산시로부터 정해줘라. 확정해라. 그래갖고 우리가 도서를 제출했어요. 도서를 제출해갖고 익산시에서 검토리갖고 이상이 없으니까 지금 공람 중이에요. 공람 다 끝나면 이상이 없으니까 공청회예요. 공청회. 공청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주 빠른 순세로 착착착 잘 가고 있어요. 저희가 말을 하는데 부정적 생각을 가지시면 안됩니다. 지금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혹시 재개발 인가가 안되면 어떨까 안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거의 99%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길어지니까 그래서 보시는 같은 설명대로 이렇게 3개 책자를 끝에 한번 보도록 했습니다. 9만원에 10만원인데 3권을 묶음으로 사면 9만원에 판매를 하더라구요. 거기서 클릭 판매 하는데 이렇게 해서 9만원 9만원 이게 올 앳이라고 써있는데 김조영 변호사가 책을 직접 팔지 않고 올렛 그쪽에서 대행해서 책을 팔더라구요. 9만원 보시는 바까로 입금을 했어요. 그렇고 현재 잔액이 368만 3,337원 남았습니다. 제가 빠르게 여러분이 길어지면 빠르게 설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개발을 해서 지금 구역지정을 시에서 해주려고 공람뜨고 있어요. 공람뜨고 공책이 오면 저희가 할 일은 거의 다 안거요. 구역지정 되면 신축 증축 못하고 땅 뽀갱이 못하고 땅 내 물건 싸놓을 수 없어요. 거의 확정이라고 보는거요. 이 단계 와있어요. 와있는데 우리 소유자분들 가족분들이 좀 더 이 단계 단계를 책을 통해서 궁금증도 풀고 좀 알으시면 좋겠다 해서 오늘 추진위원 전화 연결 대신 분하고 합의를 해서 이 책을 세 권을 구입해서 조합에 비착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기타 자세한 거는 또 010-661-4-266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도록 하고요. 봉연상은 네이버 부르고 모연 일구역 재개발에 올려놨으니까 천천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약 67%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가 입안을 재활하면 일산시청에 입안 제한 지역구정 해주라 이렇게 자격조건이 충족돼서 제출을 했어요. 근데 혹시 제출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마음이 변화가 와서 나 제출한 거 빼고 딱 그러면 예의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또 대리밍아빠 뒤에서 하시는 분이 입안 제한 동의서 내시고 또 다른 분이 내셔서 또 여의분을 입안 제한 동의서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없고요. 대리밍아빠 뒤에 사시는 분 입안 제한 동의서 제출하시기로 감사드리며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